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한번 다루죠. 이거는 한국에서 가장 우량 주식이고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보면 왼쪽은 TSMC, 파운드리 세계 1등인 대만 반도체하고 대만 반도체는 주식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주식은 1년 동안 이렇게 뭐죠? 죽을 수 있어서 손해가 많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권력 이동이 진행 중인데 그 권력 이동이 과거처럼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자체가 따로따로 해서 합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미 메모리 반도체를 집어넣는 대표적으로 고대 역풍 메모리, 6세대부터 그렇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의 발전 방향이 과거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갑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의뢰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갑은 누구냐? 갑은 파운드리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을 9월 15일 일요일 날 반도체 삼국지라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오늘 여러분들 내용은 한 언론사에서 인텔이 이번에 파운드리를 매각하지 않고 분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인텔도 이런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종합 반도체 업체, 영어 표현으로 ID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성도 종합 반도체 업체인 겁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페리스 이런 설계업체고 설계업체고 설계만 하는 거죠. 페리스니까 공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이름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텔과 삼성이 모두 설계부터 제조 등 반도체의 모든 생산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인데 두 회사 모두 대만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파운드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부었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는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해 가지고 조금 독자 행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파운드리를 매각할 거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자국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떻든 인텔을 살려야 되니까 매각하지 않고 그냥 분사 행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의 설계 테스트 제조 후공정 등 모든 반도체의 생산 공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인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삼성 전자 측에서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가 하니까 턴키 베이스로 하겠다.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다 맡아서 하는 그런 강점을 살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난 사이에 특별하게 이러면 큰 뉴스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주를 했다든지 이런 건 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제 기사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부상하고 모바일 pc 서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세스 설계 전문기업들 팹리스 설계 기업들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날개를 펴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반도체 기업들은 덩치를 키우기보다도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강화하는 전문화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엔비디아나 amd처럼 팹리스에 비해서 시장 트렌드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대하고 관료주의적인 종합반도체 문화가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쫙 했는 겁니다. 물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기자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도 돈과 인력을 메모리 제조 분야하고 파운드리 분야에 배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 몰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혀 기자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런 파운드리 업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수주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도체를 수주한 기업들이 설계 도면 같은 걸 다 제공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구글의 이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제조를 하는데 제조를 하려면 이런데 설계 도면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이게 이 비즈니스가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가 아니 구글이 이런 반도체 칩을 여러분들 주문을 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그걸 만들 때 설계 도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설계 도면이 삼성의 설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퀄컴도 마찬가지인 거죠. 퀄컴도 여러분들 AP를 직접 여러분들 삼성도 만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 하는 칩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인텔은 어떻게 되냐 인텔은 국가적으로 미국 정부가 키우는 데니까 일감을 몰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텔한테 그러나 삼성이 일감을 줄 리가 없는 겁니다. tsmc가 도저히 여러분들 생산 캐파가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되면은 그러면 삼성전자 함께 이런 파운드리 부분에 제조를 맛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자발주로 일감을 맡기기가 힘든 거죠. 그 이야기를 이 기자분이 하나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드물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ai한테 삼성전자처럼 종합 반도체 업체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경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업체의 일감을 맡기는 회사의 경우 반도체 설계 도면 등이 전부 파운드리 업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처럼 설계와 파운드리를 모두 다루는 기업의 경우 설계 비밀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가능한 대만 반도체 일감을 맡기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구조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크게 키울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고객들의 설계 비밀 유출 가능성이 낮은 대만 반도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ai가 어떻게 이런 판단한지 이 질문을 던졌더만 기하의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사업을 병행할 때 직면하는 구조적 약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낫죠.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설계 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부분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의 여러분들 두뇌에 해당하는 ap에 대한 설계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들 ai 반도체 설계 부분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들 와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물건 만들어 달라고 하겠냐 턴키 베이스 턴키 베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진급윤리라는 부분에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양권하고 여러분들 서양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양권은 직무상 취득한 여러분들 비밀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관행화되어 있고 법적인 책임도 엄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권시장에서 작전이라든지 내부정부 이용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 횡행합니까 사람들이 의식도 별로 없고 처벌도 약하고 하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에 여러분들 부부가 보잉사인가 아내가 여러분들 코비드가 유행할 때 집에서 하던 내용을 듣고 남편이 주식을 투자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이러면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 빨갛이 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부인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부인이 전화하는 것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약점전자가 치명적 약점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생산합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 고객사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갖게 되면 당연히 우려를 갖게 되죠 설계 정보 유출 가능성 경쟁 관계 있는 기업의 민감한 기술정보 제공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펠립스 기업들이 tsmc 같은 순수 바운드리 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한국의 많은 반도체 기사를 제가 소화를 해냈는데 그 반도체 기사를 다룬 기자들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당연히 뭡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주면 그게 실시간으로 뭡니까 삼성전자의 설계 부분에 넘어가겠죠 누가 여러분들 그걸 설계 도면 자체가 거의 전부인데 그걸 그냥 물건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격차가 나는 겁니다 tsmc가 삼성전자의 10배 이상 설계 자산 보유량이 고객 신뢰도 더 tsmc의 순수 파운드리 모델이 더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 파운드리 업체를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사업 구조는 파운드리 사업 확장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tsmc와의 경쟁이 지속적인 약점으로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동안 구글이 핸드폰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구글이 스마트폰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뭡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큰 고객 가운데 하나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철수하고 대만 반조체로 전환 준비한다 9월 12일자 기사거든요 2025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칩 생산을 접고 tsmc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자사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제조한 모바일 프로세서 ap 텐스 g4 칩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런 뭘 합니까 무슨 제노먼 가는 그런 ap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구글 여러분들 픽셀 시리즈에 들어가는 텐스 g4 설계도문을 고성하게 인수하게 되는데 그걸 구글이 하겠습니까 구글이 안 하죠 구글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진출했겠지만 종합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이제 난항을 겪는 거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업계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보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거죠 성전보라함은 큰 고객들의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모든 걸 설계하는데 왜 설계 도면을 넘기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사찰님 잘 지적이 하셨네 우리나라 사람보다 대반이 설계 비밀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안 하냐 이 이야기 아무도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딴소리만 많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밀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반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떠들었습니까 턴키베이스로 여러분들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뚫고 나가겠다 안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